자,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황민호, 김수찬. 우리 레전드 여러분들의 점수부터 확인합니다. 남짓 레전드. 97점. 와, 많이 나왔다. 우와. 네, 91점. 자, 95점. 지소를 해도 96점. 지소를 해도 96점. 자, 92점. 와, 평균이 다 9점이 넘었어요. 전문가 평가단의 점수 중요합니다. 점수는 바로. 285점 나왔습니다. 전문가 평가단의 점수가 조금 더 올라왔네요. 예상은 못하겠다. 오,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합계를 봅니다. 점수는요. 756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민호, 김수찬. 900점 만점에 756점.